네 태평양물산은 본사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본사 얘기하면서 시장가치가 본사 부동산도 안되더라 아 네네네 그때 얘기하면서 아시아시멘트 동일방지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태평양물산이에요 태평양물산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본사가 이제 구로동에 있고 그래서 빌딩 임대사업을 해서 연 임대수 수입이 한 70억 정도 난다고 그래요 우와 대단한 회사죠 그것만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운 오리털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파카에 들어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이불에 들어가는 솜 같은 거 이것도 좀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OEM 의류 OEM을 또 많이 해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이제 슈퍼리치들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주식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된 저평가 주식들을 한 번씩 좀 길게 투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 번 같이 한 번 우리에게 한 번 그 비교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슈퍼리치 PV들이 손대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은 슈퍼 개미가 손대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슈퍼 개미하면은 슈퍼마켓에서 그 설탕이나 밀가루를 먹고 하는 개미를 말하는 거고 슈퍼를 개미하면은 이제 큰손 투자자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방금 생각이 났어요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태평양물산 최근 변화가 그 오너들이 지분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지분을 그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신 그 임병태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193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제 선친보다 나이가 불과 두 살 어리신 분인데 1934년생이신데 6월 4일에서 5일에 걸쳐가지고 950주를 샀습니다 이미 다 지분을 이제 물려주신 분인데 네 또 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왜 사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그러네요 진짜로 예만하셨습니까 또 하나 이제 그 지금 사장이죠 경영권을 승계받은 임석원 사장은 1974년생으로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이 임사장의 장모 되시는 이호숙 씨도 5월 달에 천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되신 회장 그 다음에 장모 이호숙 씨는 50년생이신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천주를 사가지고 두 분이 사시면 한 2천주 가까이를 샀습니다 뭐 많지는 않죠 이 태평양 물산의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요? 없어요 이거는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 물량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39.06%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태평양 물산은 말씀드린 대로 그 임대 사업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섬유 의복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우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인 대우 팬퍼시픽을 설립했어요 대우 팬퍼시픽 대우 팬퍼시픽에서 인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평양 물산의 본업이 확 커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H&M이라든가 J.C. 팬이라든가 태평양 물산에 어떻게 꽂히셨는지 개인 지분이 14.5%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려면 팔아라 내가 다 사셨다 뭐 이런 기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는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뭐 15% 가까운 지분인데 무슨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제가 여기서 물어봤더니 이건 뭐 10년 전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10년 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 슈퍼 개미들 크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, 2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비해서 턱없이 싼 상태가 유지되어 있고 보고 또 봐도 이 회사의 성장세가 정말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좀 성장세가 좀 탄력을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2012년 영업이익은 대략 작년에 2배 정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심재현 기자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영업무역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장년 실적 장년 실적 아 장년 실적이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조금 안 나오네요 몇 분의 1 그러네요 순이익도 조금 안 나오고요 영업무역이야 워낙 우리가 저거 완전히 대박났지 않습니까 대박났죠 영업무역 그렇죠 자기자본 자본총계는 한 5분의 1 정도 수준 시가총액은 한 20 한 2분의 1 22분의 1 정도 수준 그런 비율로 보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영업무역은 올해 영업이익이 2배가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평양물산은 두 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게 심재형 기자 시가총액이 1조 2,500억 2,590억이면 슈퍼리츠께서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모멘텀을 먹고 산다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영업무역을 사기보다는 당연히 태평양물산을 사는 게 맞겠네요 근데 유통주식수가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못 사요 하루에 한 조금씩 오늘 거래 물량이요 600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사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만 사면 막 팍 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2,700억 원에 210주가 남아있는데 저거 누가 또 다 채가네요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누가 채가는지 모르겠죠 자 한번 좀 올해를 한번 지켜보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구만재경씨 끝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